네, 부산 백스코에서 한창 진행 중인 헬스 IT 융합 전시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아주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더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더힘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온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해드리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사람의 어떤 체력과 체질과 이런 것 채용에 따라서 가장 유효적절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강관리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 힘스 메디컬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라든지 정도라든지 방법을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체형, 그리고 균형감, 밸런스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정신건강검사까지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서 스마트한 이런 웰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스마트하게 검진과 또 건강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부산과 광주, 대구, 강릉, 서울 이렇게 대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웰리스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작은 지역도시까지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스마트 웰리스 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헬스 IT 융합 전시회에서 더 힘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